하지만 우리는 그냥 귀 열고 들어주시면. 오케이 알겠습니다. 파이팅 한 번 했을게요 파이팅. 506 506 파이팅. 오케이 파이팅. 글쎄 이번 조합은 재밌어요. 마흔 살 차이가 나 옛날식으로 일찍 일찍 결혼을 했으면 내가 징주 할머니도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. 여성 듀오 여성 듀오 아니에요 여성 듀오 506 프로젝트 여성 듀오. 자 네 번째로 만나볼 팀은요. 아 데뷔 42년 차 최고령 선배님과 이제 갓 2개월 된 최연소 후배의 만남입니다. 2개월밖에 안 된 데뷔 2개월밖에 안 된 친구는 굉장히 긴장하지 않아요. 두 분이 가수로 활동한 총 개월 수를 합치면 무려 506개월입니다. 그래서 그룹명이 바로 506이에요. 여러분 전설의 목소리와 마성의 목소리가 만났습니다. 506입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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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